헬스 라이브 마이크 아 내 발 못 당겨 셀터가 완성했 셀터가 완성됐어 여기 이해보는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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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셀터가 완성해됐습니다. 저는 푹신하게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제가 있는 이 장소는 계곡이 있는 장소예요. 조금 더 걸어서 습을 조금 더 느껴볼게요. 습이 여기가 정말 좋아요. 서울에서 1시간 거리거든요. 1시간 거리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소예요. 이 장소에서 만나요. 이 장소에서 만나요. 이 장소에서 만나요. 아니, 와서 한 것도 없는데 해가 이렇게 금방죠? 이 장소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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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장소를 잘 부탁드립니다. Level과 함께 기억한 일을 먼저 만나요. 우리의 장소에서 만나요. 우리가 성인에 있는 장소에서 만나요. 그리윳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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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젓가락, 다리,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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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에이 밤이 탔나봐 으유 아 맨턴 타는 동안 바로 탄거 같아 그냥 탔으면은 탄 대로 음 아니다 잘 됐어요 잘 됐어 잘 됐어 밥을 너무 조그매서 부딪힌 잘 됐어요 당근을 먼저 두껍고 열거 어떡하지 한번 더 자를까 민망한데 한번 더 잘라 난리 났네 양파를 넣고 소박도 넣고 당근도 넣고 비빔밥은 참기름 맛이죠 참기름 고추장을 저는 많이 넣으면 매워서 못 먹거든요 조금만 넣을게요 꽃장식 식용꽃에요 먹어도 되는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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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너무 많아요 다 못 먹겠다 비빔밥 비빔밥 옥수수를 한번 구워볼까요? 옥수수를 한번 구워볼까요? 잘 구워져 옥수수 옥수수 잘 구워지고 있어? 오늘 첫 커피에요 안 익었을 거 같은데? 겉에만 탄 거 아닐까요? 겉에만 구워지고 쌀쌀해 소피도 맛있게 쌀쌀해 콩나물 다진 고기 고추 고춧가루 다 구워졌어요 뒤에는 옥수수 근데 왜 이렇게 생기다 말았어? 이상한 바보 바보네 구워먹어도 맛있구나 비가 와요 밖에 비가 와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너무 고와요 오늘 저녁에 비내보는 없었는데 꼼짝없이 갇혔네 큰일 났네 뭐하지? 굴멍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식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비오는 날에 또 안했는데 망가졌다 이 반악 뚜껑이 완전 망가졌네요 안 닫히네 이렇게 또 텐트 안에서 또 옹기종기 이렇게 먹어야 또 들리는거 아니겠습니까? 귀엽네 연두부 짬뽀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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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이 없어 밥 못놓고 그리고 또 신두부라면 같은 느낌이에요 계란다가 매워야 되는데 계란 꺼내서 붙이는게 계란다 응 너무 좋다 이 타프는 아 이게 타프에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지금 제가 써봤거든요 근데 원래는 3,3보다는 4,4 사이즈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저는 3,3 사이즈인데 쳐보니까 3,3보다는 4,4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째 더 큰 사이즈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너무 졸려요 음 너무 졸려요 아 빗소리가 너무 감미로워서 좋은데 우리는 이제 또 내일 봐요 저는 이제 씻고 와서 잘게요 안녕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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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쾌한 날씨 오늘의 날씨는 날씨가 진짜 너무 좋다 오늘은 잘 잤습니다 여기 텐트도 어제 비가 조금 많이 왔는데 꽃이 떨어졌네 소금 소금 후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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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큰 것 같지만 혼자 다 못 먹겠다. 너무 양이 많은데? 너무 맛있게 보여. 오늘의 아침입니다. 저는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